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의 화면을 녹화하는 아주 멋진 최고의 스마트폰 화면 녹화 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화면 녹화 앱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듀오리코드가 제일 좋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아주 좋은 멋진 프로그램이 있네요.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의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지금 표시하는 거 보입니까? 자 여러분 이분은 말인은 못노입니다. 세기적인 미녀 말인은 못노입니다. 이분도 말인은 못노 그리고 이분도 말인은 못노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화면을 녹화합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가장 미인인 김태희입니다. 이렇게 송혜교도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설명하면서 체크하면서 글자도 쓰고요. 글자도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글자도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최고의 앱을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스토어로 갑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가장 A, Z, A, Z라고 치면요. 이거 스크린 리코드라고 뜹니다. 제일 위에. 여기 보세요. 스크린 리코드라고 뜹죠. 이거 터치하면 제목의 이름이 A, Z 스크린 리코드입니다. A, Z 스크린 리코드. 이걸 검색해서 찾으면 됩니다. 이게 현재 오늘 현재 가장 제 판단으로는 가장 뛰어난 스마트폰 화면 녹화 앱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여기에 열기라고 되어 있죠. 열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A, Z 스크린 리코드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열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의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를 딱 하면 아주 화면을 아주 잘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광고 포함이 있고 e-net 구매가 있죠. 그래서 이게 e-net 구매인데 실제로는 기본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보다 더 좋은 것을 좋은 기능을 살려야 하면 e-net 구매를 해야 되겠죠. 제가 열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것을 터치해서 이것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만드는 폴드고 이것은 사진을 캡처하는 폴드고 이것이 설정입니다. 이 설정을 터치해서 이 A, Z 스크린 리코드 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해상도가 나오죠. 해상도를 터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는 대부분이 1080 픽셀 하죠. 그래서 1080 픽셀 하니까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이걸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1080 픽셀 하고 전송률은 지금 이제 자동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터치하면은 여기에 자동이 있고 12, 8MB per second 이렇게 있는데 저 경우에는 8MB per second로 하든지 혹은 자동을 합니다. 너무 전송률이 높으면 파일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동으로 하시든지 자기 나름대로 8MB나 12MB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여기에 초당 프레임 수 있죠. 이것은 이렇게 터치하면은 현재 일반적인 것이 30프레임 퍼 세컨드 이거죠. 이걸 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고화질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60프레임 퍼 세컨드 있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물론 여기에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안정적인 그걸 하려면은 30프레임이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25프레임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어요. 저는 30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동영상 회전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이 지금 새로운 모드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 보이죠 이렇게 새로운 모드입니다. 여기 새로 이걸 터치하면은 자동이 있고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로로 이렇게 촬영하든지 혹은 세로로 하든지 사진에 영상 화면을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할 것을 미리 상정해서 가로 혹은 세로로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타임랩스 있죠. 이건 녹화 속도 조절인데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것은 비활성화라는 것은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은 3배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녹화를 하고 2배 혹은 1.5배 비활성화라는 것은 1대1입니다. 실제 화면과 녹화 화면을 같게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보시면은 3분의 2분의 1, 3분의 1이 있죠. 이건 화면 녹화를 아주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활성화해서 나중에 편집할 때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죠. 그래서 비활성화를 그대로 합니다. 다음에 오디오 녹음 기능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 이거. 오디오를 녹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디오 소스는 마이크로폰이라고 되어있는데 마이크로폰 해도 되고 인터널 오디오는 내부 오디오입니다. 내부 오디오를 녹음하는 것이고 마이크는 이 스마트폰의 마이크 있죠. 외부 자기 말을 녹음하려면 마이크로폰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마이크로폰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마이크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 시스템 내장 오디오만 하려면 밑에 이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게임 같은 그런 걸 녹화하려면 인터널 오디오를 하는 것이 맞겠죠. 저처럼 지금 마이크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마이크로폰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스토리는 여기에 내부 저장소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처치해가지고 외부 SD카드 해도 되고 내부 저장도 되어있어요. 저는 지금 내부 저장으로 되어있는데 SD카드로 해도 됩니다. SD카드 현재 제 SD카드는 27GB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현재 내부 저장이 딸리지 않으니까 저는 외부로 하지 않고 내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확대를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녹색 화면 고치기 정상에 있죠. 이거는 하는 게 좋습니다. 도치된 동영상 색상 문제를 고치려면 켜세요. 켜어두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레코딩 시 윈도우 레코딩 윈도우 숨기게 해놨죠. 이거 지금 레코딩 윈도우 이거죠. 이것을 숨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 녹화할 때는 이걸 숨겨야 됩니다. 숨기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 에이지 스크린 리코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마술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술 버튼 모든 것을 보이고 할 수 있는 이미지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버튼이라고 했죠. 이거 터치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산당 우측 공간을 한 번 터치하면 일시정지 하든지 또 한 번 터치하면 계속하고 두 번 터치하면 정지 길게 터치하면 이 거리기가 지금 현재 제가 뭘 거리고 있죠. 이것처럼 거리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술 버튼 사용을 하면 어디에 이게 생기느냐 하면 상단 우측 공간 이 부분에 이 위치에 마술봉 위치가 생기는데 이것을 마술 버튼을 사용하기를 설정을 해서 사용해 보니까 불편한 점이 뭐냐면 그쪽에 있는 원래 메뉴 버튼이 여기에 같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은데 이것을 보완하는 것을 ag스크리닝 리코드에서 메뉴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밑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정지 옵션 이거 있죠. 정지 옵션 이건 꼭 설정해야 됩니다. 이거 터치해 보면 여기 보면 화면 끌시 자동 종료 이건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흔들 때 스마트폰을 빠르게 두세 번 빨리 흔들어요. 그러면 녹화가 멈춥니다. 이 기능이 참 필요합니다. 이거 꼭 체크하세요. 다음에 녹화 제한 시간 사용하기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뭐 30분만 녹화하겠다든가 1시간 녹화하겠다든가 10분만 녹화해야 되겠다. 이걸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터치해가지고 보면은 그럼 아래쪽에 이 녹화 제한 시간이라는 게 뜨죠. 여기에서 이걸 터치해가지고 자기가 숫자를 넣으면 돼요. 뭐 6 5 4 0 이렇게 하면은 이건 기초가 초입니다. 초니까 5 4 0 0 0 0 0 이렇게 5 4 0 0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 초로 기본 단위가 초입니다. 이거는 녹화 제한 사용기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얼마를 녹화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뒤로 갑니다. 자 정지 옵션 했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크린샷을 찍은 후에 이 LG 스크린 리코드가 화면 캡쳐도 할 수 있어요. 화면 캡쳐한 후에 화면 캡쳐한 것을 팝업으로 뜹니다. 거기서 팝업으로 뜨면 다음 단계를 빨리빨리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팝업에 화면 녹화한 것을 뜨는 것을 안 뜨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안 뜨게 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 활성화 인데 여기서요. 카운트다운 활성화 인데 카운트다운은 무슨 뜻이냐면 카운트다운 활성화는 무슨 뜻이냐면 녹화를 시작할 때 3 2 1 3 2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탁 그때부터 화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건 하는 게 좋겠죠. 자기가 곧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건 체크를 하고요. 이 시간도 지금 3초로 되어있어요. 3s로 되는 것은 s는 초죠. 이걸 터치하면 3을 4라든가 5라든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기본 그대로 둡니다. 다음이 레코딩 도구가 있죠. 레코딩 도구 상자는 녹화 도구 상자를 이렇게 터치하면 이걸 터치하면 여기 녹화 도구 상자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보이죠. 이것도 위치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자 다왔습니다. 다음 카메라를 터치해야겠어요. 이 카메라는 자기 얼굴을 녹화할 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거 터치하면요. 허용을 터치합니다. 지금 저 위에 보세요. 저 위에 화면에 제 얼굴이 지금 보이죠. 얼굴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카메라를 터치하면 카메라를 터치해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끄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보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브러쉬 있죠. 이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AGS 스크린 리코드에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브러쉬 기능이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화살표하고 글자도 쓰고 이렇게 하죠. 이게 바로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기능을 추가했어요. 이번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전에 듀얼 리코드였으면 이게 가능했는데 듀얼 리코드는 중국 것입니다. 중국에서 그것이 그것이 해킹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일반 사람들이 판단해서 잘 안 썼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의 스마트폰인은 정보를 빼간다. 중국에서 이렇게 의심들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브러쉬 기능이 듀얼 리코드만 있는 게 아니고 에이지 스크린 리코드에 생겼으니까 듀얼 리코드는 사용하지 않고 에이지 스크린 리코드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걸 체크를 꼭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체크해야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의 로고 제일 밑에 있죠. 이것은 텍스트 로고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텍스트 로고 사용을 터치하면 텍스트가 에이지 스크린 리코드라고 이렇게 자기가 한다든가 자기가 이걸 터치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지워버리고 이걸요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되네요. 이걸 터치해가지고 숙송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숙송. 자기 나름대로 텍스트를 적어가는 겁니다. 숙송이 됐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로고가 숙송이라고 떴죠. 숙송 이것도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을 로고로 이렇게 화면에다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이건 편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사용을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폰트도 여기 있고 폰트도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색상 배경 텍스트 크기 로고를 보일 거냐 말 거냐 안 보이겠다면 이렇게 체크하면 로고를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텍스트 사용 안 하는 거로 설치해서 삭제했습니다. 뒤로 갑니다. 이상 이렇게 AG 스크린 리코드 녹화 설정을 이렇게 설정 터치하고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 여기 현재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보시면 이 부분이 AG 스크린 리코드의 기본 털이잖아요. 여기에서 녹화할 때는 이걸 터치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있죠. 다시요. 제일 위에 있는 이거 있죠. 이걸 터치해서 녹화를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은 여기에 이겁니다. 여기 설정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아까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요. 이렇게 터치하면 녹화 도구 상자입니다. 녹화 카메라 브러쉬 이런 것을 상자를 이렇게 화면에 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 깼어요.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로 이렇게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라이브로 이게 아주 편리합니다. 이거 라이브 이거 터치하면요. 툭 터치하면 이렇게 페이스북과. 유튜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선택해서 라이브로 녹화를 할 수 있겠죠. 에이지 스크린 리코드 아이콘을 터치해서.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녹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삼 이 일 되면서 녹화가. 시작됩니다. 이상 에이지 스크린 리코드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짜장과 스크린 리코드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노력했으면 좋습니다. 4. 2. genre 아르침을 터치해주시면 절 raz인걸atelliseüm Pues như 네 nick posit hired. resso 한글자막 by 한효정